같은 친구분들이 되어서 같이 온거에요. 후배들 우연히 잡아가지고 그것도 대낮에 잡아서 그 바람에 이 동네가 장어의 메카가 됐습니다. 그래서 낮에도 장어가 나온다는 그런 속성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.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? 위치는 양화대교입니다. 양화대교 밑에 여기가 장어가 잘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?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 생각엔 밑에 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돌이 있으면 장어가 많이 나오나요? 그렇죠. 장어는 돌 틈에 살기 때문에 미끼는 주로 뭘 쓰시나요? 미끼는 주로 청지런이나 등등 이것저것 원하는대로 사장님 제일 큰거 잡으신거 내가 제일 큰거 잡았죠. 얼마나? 1.2kg 1.2kg 1.2kg짜리 뭐 이런 얘기 좀 질문하기 그렇지만 가격 뭐 이렇게 가격은 모르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장난삼아 하는거니까 가격은 약 40만원대 40만원이요? 네. 1.2kg짜리가? 그럼 40만원 값이 없어요. 가격이 짜불로 올라가 값이 없어요. 작은거는 열마리 모아봤자 20만원이고 60만원도 된다는 얘기 있는데 기본적으로 40만원에 거래되는거 형님 주문한걸 이야기해줘야지 구워먹어서 아 우리가 구워먹었어 아 잡으신거요? 40만원짜리를? 40만원짜리 구워 먹어야지 그러면은 40만원짜리 누굴 더 먹어야지